격투마나요? 네 격투마나인데 진짜 멋있고 엄청 재밌어요 하나의 이름은 거의 흔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흔한 거 있는데 아 그쵸 들어와 요새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요? 저는 지금도 많이 봤는데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여기 플릭스에 펜간 아슈라 펜간 아슈라 펜간 아슈라 재미있는 거예요? 격투마나요? 네 격투마나인데 진짜 멋있고 엄청 재밌어요 난 원퍼만드 네 원퍼만드 넷플릭스는 그냥 기묘한 이야기 미국 그 저랑 LA의 유니버스터 스튜디오 둘이 손잡고 가서 미국에 아 거의 그때 학교 때만 가셨을 때? 네 그때 할로윈 시즌이라고 LA였나요? 괜찮아요 미국에서 되게 흔한 건데 아 그쵸 게이라고 다 원래 세코레고 주인공인데 항해 항해 프랑스 영국대가 레슨제도의 영국대가 제 속에 부하였던 사람이 배의 선장이 돼서 배 하나를 맡아서 항해를 하는데 프랑스 배를 쫓아서 아프리카에 돌아 키만봉을 돌고 출각하는 군인들 배위 장교들을 관해 침어 그 배에서 이런 침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시국도 시국이니까 일하는 속도 아 아 아 좋죠 이라는 그럼 근데 저는 교육용으로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제가 예과 2학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너무 이해를 너무 좋지 않았을까 사실 의사들이 되게 괜찮을 수 없을까 사실 되게 알고 보면 모르는 건 또 되게 모르거든요 혈섭한 겨울주인 아 근데 교육주인인이었는데 핑계를 영어낸 저는 조금 권력형 이런 거를 좋아해요 누아를 뭐 검사판사 나고 약간 검사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검사의 조폭에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요새 한참 또 기밀했을 때 권력 난투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의사가 제일 리얼한 장면이 있는데 저도 와. 괜찮았어? 아니 뭐지? 아 씬이는 못했잖아. 근데 씬이 좋았어요. 그거는 다 되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많았잖아요. 우리 옛날부터 근데 맨날 근데 그거는 되게 리얼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밴드에서 또 잘 알죠. 밴드에서 짜나. 저도 기타 쳤었고 저는 오케스트라. 오케스트라. 아니 안 어울리네. 왜요? 연극. 진짜? 오늘은 저희가 넷플릭스 영화 만화 등을 추천해 드렸는데 한번 보시고 또 저희랑 같은 감정을 공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추천작도 받아요. 네. 알려주세요. 네. 오늘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 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이건 뭐 이렇게 찾아랜 아이가 bit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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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 most me it on the back the forgive. Weekend 중 직접 찾아랜 아이가